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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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빠르다니 지금 필요한 건 뭐? 네! 빠르시! 네! 나의 국가가 느리겠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당장 결혼합시다. 나도 당신이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려면 청첩장게 상견례도 해야지 오케이 거기까지! 난 시간이 많지 않으니 예식장부터 하라고 하하하하하하 멋진 남자! 하하하하하 여기 아들아 하... 지금의 인기 하하하하 내 머리로? 있잖아 나는 당신을 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흠 아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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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하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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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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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않았는데? 한번 두고 아우! 포도맛인데? 계속 맛있게 되는데? 놀아 독산역이라 그런지 느낌이 팍! 오는데 우리 꽃들도 여기 나무들도 세상이다! 아름다워 보여 질기 이따라 프로듀서 라알라라알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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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과 차인데 벌써 포기한 거야? 원하자는 사람 어쩔δή가지 내가 바로 funnel 명술 아니 또 미소 6580 XP 아, 니가 그라고. 군대에서 비상호치로 왔어. 시간을 끝났다고. 내일이면 난 다시 윤도를 덕분에 해야 돼.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아가씨. 이럴 줄 알고 내가 다 예식장을 잡아놨지. 오늘 당장 결혼합시다. 뭐라구요? 오늘 당장요? 안돼! 스탑! 오늘 결혼하면 안돼.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바디야. 제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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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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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toast 진짜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시간 몇 번에 친구와 어디 일하고 선당선자가 졸업을 하는구만.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들어. 복잡고가 있는 북한 박사님. 조용히 해. 맛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동자로 먹을 수 있는 편의식도 열리고 말이에요. 박사님, 박사님. 내 머리로. 어떻게 하면 오르래. 이 약이요. 박사님, 이 약댄요. 아, 이게 어떤. 전에도 아는 분이구나. 사실 이게 약이야. 그게 아니고 이 약이 더 필요해요. 오늘 아까가 수고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오늘 당장 수고하자는 그런 약은 없나요? 아, 아닙니다. 전이가 좋아한다는 건 아니다였단 말이에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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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큰일 났고 막 그래요. 사장님이라고 한정도 마시면 약이 더 빨랐어요. 한정도 마시면 된다고요. 그럼. 돈이 없나요? 돈이 없나요? 돈이 없나요? 그런 거 할 수 없지. 평생 내 세력이 혼자 다를 수 없나요? 아니, 아니에요. 무슨 약값은 제가 어떻게 할까? 마켓을 좀 드릴게요. 그럼. 순대의 장원이 되려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지 않아. 순대? 응. 순대만으로 돈을 준다고요? 사장님. 야, 아무한테도 받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꼭이에요? 꼭이에요? 네. 아, 아니 저는 무슨 말 다호하냐? 아니, 전쟁이라도 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랑이 이루어지면 뭐하냐고. 그렇지. 이제 잠깐 먹으리겠고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하하하하하하 불륜이에요. 이 정도면 뭐 뭔지 신랑아냐? 하하하하 저런 식으로 해서 놀러가야지. 햄말이 그러니? 저기 군대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모빈은 사랑해서 대행한다고 근데 군대만으로는 돈을 준다면서요 혹시 탈착할 수 있나요? 물론 입대신청서에 싸인만 하면 현찰로 이백만원 주겠네요 이백만원 현찰로 주겠네 언제요? 당장요? 지금 당장 예수하는 백도 백도의 것 다닐 글로 예예 내 지면도 예수하는 백도의 예수하는 백도의 예수하는 백도의 예수하는 백도의 됐어요 됐어요 약을 살 수 있어 박사님한테 가야지 어? 어?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바보는 군대를 왜 가겠다는거야 결혼식에 너도 미쳤어 서둘러 야 얘들아 그 얘기 들었어? 이거 완전 촉촉이야 진짜 대박 와 그 바보같은 내머리도 알지? 그 내머리도한테 재벌삼촌이 있었는데 그 재벌삼촌이 새창을 떠나시면서 어? 성난 유산을 내머리도한테 남겼대 네 그래가지고 내 머리는 이제 별 아프잖아 된거지 아 진짜? 아 나 그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줄걸 아니야 어 나 지금이라도 좀 잘 보이면 기원이가 늦어지지 않을까? 기원이 되세요 개발 소문이 될거 같아 김기상 문지원에 오옹 너무 좋아 고장 무 dement소 사랑해 어이구야 어이구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못져? 나 방금 너 나던거 사귄줄 알았어 아하하하 그리고 나는 애통들을 영수님이 또 랭머를 동반하고 놀리더니 무슨 일 있었어? 또 좀 낯설다는데? 놀리셨다고? 그건 너가 착하고 착하고 착하다고 나만 대표야! 내가 평소에 노래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대입하면 하지 않겠어요 꾸잉 꾸잉! 꾸잉 꾸잉!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라고요? 어? 전진아? 전진이 많던데? 어? 내일 시간 되고 데이트하자고? 데이트! 나? 근데 어떡하지? 내일은 내가 바빠서 미안해 끊을게? 사랑입니다. 교과서 끝내 주는구만?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마시면 아디나 할 때가 아니지? 어? 어? 내 멀리노! 내 멀리노 어디가? 나랑 데이트해야지! 어? 어? 맞다! 내 정신 좀 봐! 왜 아디나 결혼하는 날이지? 미쳤어! 미쳤어! 어? 대박! 아디나! 저 완전 예뻐! 진짜 완전 아름다운! 예쁘다! 잘 됐다! 고마워! 아이! 또 누구 찾아! 아니! 맨날 서성걸리다가 안 보이니까! 아! 그 바보같은 내 멀리노! 내 멀리노 요즘 완전 깎아! 여자애들이 데이터도 난리지 않나? 데이터야 뭐! 내 멀리노야? 어! 왜~? 거짓아! 그 얘기 못 들었어? 그 시애 있잖아! 내 멀리노한테! 어이! 쳤어! 쳤어! 거기서 일하라고 뭐하리! 네? 저요? 어! 전 지금 잔냉타예요! 잔냉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잔소리 말고 빨리 가서 사랑 좀 위와! 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일해! 뭐라고 자꾸 일하셨어? 나 오늘 왜 이렇게 바쁜 거 같냐? 맞았어! 저기... 혹시... 사람의 요약이라고 하셨나요? 아 예! 가하시기 필요하진 않네! 그런 게 진짜 있나요? 아 예! 있다! 맞아요! 근데 일로 어쩌지! 내 몰이 돌아가는 청년이 전재산 탈탈 줄 어쩌면 나 가쓰게 해 봤는데! 전재산 일요? 예! 손님 모자도 군대 자원이 이때까지 했는데요! 군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를 한다나! 어쩐 날아갔습니다! 설마! 나 때문에 군대 자원이 이때까지? 지금 내 몰이는 어딨지 아세요? 아니야! 그 전에 군대 자원이 이때 신청서부터 찾아야겠어! 헉! 아우씨처럼 걸 보니 저와가 씨가 아니나보만! 또 나 때문에 잘될 듯하니! 사랑에 대한 답신한 거고! 예수를 떠날 세비를 해볼까! 아! 근데... 다른 마을의 동대문이로 가신 동네 가로가 있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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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미 아르세롬 예수의 칸도 요오 예수의 칸도 요오 예수의 stabile 예수의 칸도 요오 예수의 칸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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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